휴우... 아! 휴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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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! 절대 못 먹는다고? 나를 모르는구만? 한국 서버에서 약 79등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. 잠깐 76등 찍었었어요. 어 나 한국 랭킹... 아 진짜야! 리얼이야! 리얼! 진짜 거짓말 안하고 그때 유저 80명이 아니고! 어... 거짓말 안하고 그때... 뭐야... 한국 랭킹 76등까지 했었어요. 아 진짜로! 어... 자 이쪽에서 내리니 치고 한번 봐주고! 나이스! 오케이 좌측에 한 명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. 자 나무에 안 걸리게 섹시하죠? 좋습니다 리! 딱 도착! 문 열어! 오케이 딱 들어가주고! 오케이! 엠포 나이스! 첫 템! 첫 템 엠포 나왔어요 이번 판!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! 보정기까지! 어 진짜 잠깐만 첫 판! 지금 파밍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클라스 좀 지립니다. 야 돈불나비구 계산 좀 해줘! 나이스! 4탄 이제 5탄 이제 더 이상 필요없을 것 같아요. 오케이! 보정기 일단 일단 먹어놓고 일단 먹어놓고 보정기 껴줴가지고! 5탄치! 나이스합니다.. 바로 가겠습니다.. 63만 7천원... 오케이! 치킨씨 진심으로 축하! 와 너무나도 값지죠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제대로 하자.. 진짜 아 나 근데 목에 담이 와가지고! 여기가 치킨 미션 걸면 퀸전 자산이라는데 맞나요? 아 잘못 오셨어요 잘못 오셨어요 네 거기는 저 옆방 가면은 저기 저기 뭐야 태준님 방 가시면 있습니다 아싸 군용 조끼 야 이번 밤 파밍 지렸다 파밍만 페이커인 병민자 나이스 아 뭔 소리야 어? 5 9 8 떴다 뭐야 게임 끝났는데? 치킨지 5만 어 플레어 이거? 0도 열면 만 원 오케이 0도요? 나이스 됐어 야 어디 갔지 근데? 잘못 날렸다고? 근데 플레어 건 잘 안 쓸라 그래 내가 원래 아 ㅅ 야 구상이 왜 안 뜨냐 근데? 4배 나이스 4배 나이스 오 2뚝까지 개나이스 스크스? 후 후 갈고파 가자 야 나갔다 오자 나갔다 오자 빨리 판매가 오자 후 근데 판매는 더이상 할게 없긴 하거든요? 이 정도면은 1등할 수 있긴 한데 아 소음기스크스 옛말이에요 소음기스크스 옛말입니다 진통지 먹어주고 나이스 아 구상 이제 하나 떴네 뭐야? 패치했나? 지킨씨 5퀸 뭐요? 5퀸을 어떻게 하겠다는거지? 맞짱이 계획이라면 추측할 수도 있는 거 이거 빨리 들어가서 이거 중 꼬박 한 다음에 뭐야 연료.. 제대로 한다 지금 딱 가운데야 통수지리학과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로 됩니다 플레이어 건으로 키당 만원 없는데 어떡해 어떡해 이거 집어 던질 수도 없고 어떡해 96만 천 원이라고 지금? 어! 야 뭐야! 헤드! 아! 아! 야 이거 헤드인데! 아! 아 내 삼만 원! 야 뭐야 어디만 모가지만 앉았나 보다 아 아 씨 갑상선 맞았나 봐 아 씨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집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도 동서남북 지금 이 확인을 허투루 하지 않는 랭커로서의 면모 확실하게 보여주는 중 한 번 온데도 여기서 한 번 죽였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저기 올 확률이 매우 낮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는 모습 아! 뭐야! 폭 어디서 날았지? 이 장면이 있었네 이 장면이 있었네 이 씨 강작이야! 리모델링 했나? 여기 안 보고 있었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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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쪽으로 지금 주변에 무조건 있어 지금 나한테 술탄 넘친 새끼 진동제 진동제 아 일로 뛰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20초 병명에 집중하자 병명에 집중하자 쿨터핑해 야 웃지마! 기다려! 집중! 아이 왜 이렇게 빨라! 죽었나? 이렇게 오래 못 버틸텐데 이거? 자기장 개짠 짜는게 아니고 저기 뭐야 전기의자 전기의자 이 장면이 아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치킨실 피자고 소세지 뭐하는걸냐고 지금 뭐하는걸냐고 아..아파.. ㅅㅂ끼야 형 오늘 왜이래? 오늘은 안땠어? 오킹파이챈 치킨실 피자고 치킨실 피신군 배달 왔으니 무여주세요 한번만 더 아 나 진짜.. 아 나 진짜 잘했는데.. 진짜 한번만 더요.. 나 진짜 한번만 더.. 가자 박민아 진짜 제대로 가자.. 도전~~ 아니 내 안경 쓰니까 더 안 보이는 거 같아 찌뿌둥해 뭐 얼굴이.. 누구신데 발로 되어 이쪽 언팔합니다.. 아 왜요? 지금부터 그냥 계속 봐요.. 아이 뚝 빼기.. 아이 뭐하려고! 아 너무 오랜만에 해서 픽셀이 개나네.. 진짜로.. 나이스.. 누가 청소행이야 여기? 뭐 별로 없냐.. 템이.. 오 6배 나이스.. 개나이스.. 이거 1살 나아.. 여기 다 먹었지 간다.. 어우 개머리판까지! 엠포 풀파츠 게임 끝 방금 오토바이 술로 드는 거 같은데.. 적용인가.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. 킬당 3000원 확인.. 봐봐 왔잖아.. 아.. 적용 맞아 오토바이 타고 왔어.. 나 잘한다니까.. 나 잘한다니까.. 나 잘한다니까.. 클라스 있다니까 그러네 진짜로.. 아 법진님.. 아 석궁님! 아 저격 너무 많아요.. 아 진짜로.. 운영자님은.. 미션 안 것이나..? 아.. 아.. 바로 갑니다.. 아.. 이번 판은 왠지 느낌.. 아.. 펌즈 게임 감사합니다.. 뭐야 요즘 마비노기 하세요? 말투 왜 그래요? 흐이씨.. 감사합니다.. 시킨 상관없이.. VSS 킬당 2만원.. 부스스요? 아 부스스는 에바야.. 부스스 일단 찾아볼게.. 총 한 칸 잘 남으니까.. 아니 가방도 이래비 안 나와.. 이 개같은.. 부스스 아까 있었다고요? 못 봤는데.. 어 나 동체시력 개 좋은데.. 제 동체시력이 어느 정도냐면요.. 그 테니스의 왕자에서.. 그.. 저기 뭐야.. 맨날 그 듀오만 돌리는 애들 있잖아.. 테니스의 왕자가 십덕이라고요? 그냥 그림을 다 십덕이라고 하는구나.. 제가 방금 기억을 잃어서.. 그런데 혹시.. 그거 그만해 이씨.. 몰라.. 니 여자친구 이름을.. 내가 어떻게 알아 이씨.. 아 집중 집중.. 병민아 집중해.. 이거 다 지금 너 지금.. 집중력 떨어뜨리려고 하는 지금.. 농간이다.. 일단 가방부터 찾자.. 뭐야 얘네들이 개 잘 나오네.. 뭐세요? 아 진짜.. 뒤지게 안 나온다.. 총.. 총이라도 하나.. 총 대라도 나오지.. 아잇잇잇잇잇잇잇잇.. 아 나.. 주먹인 줄 알았어.. 아 나 긴장했나봐.. 나 긴장했나봐.. 왜 이러냐 나.. 아 이 미친.. 국토 대장정 해야 되네.. 너무 먼데.. 좀 있으면 도착해 더 멀어져.. 아니 총대 하나만 나와라.. 아 스나 보정기 일단 갖고 있어야 돼.. 아 너무 멀다.. 어? 뭐야 이게.. 아이씨.. 관상을 보아하니 머리에 바람구멍이 날 상의로구나.. 뭐야.. 야매를 보나봐.. 쟤 수 없어.. 쟤 채팅을 안 읽을 시 당신은 어이없게 죽습니다? 아 ㅅㄴ는데.. 어그로 제대로 끌렸는데.. 어.. 이제 어이없게 안 죽죠 선생님.. 이거 죽음.. 당신 탓이 알겠어? 이거.. 이거 길 건너는 거.. 삼거리 좀 위험하다 이거 지금.. 이거 나랑 비슷하게 늦게 출발하는 데 있어 분명히.. 자 이제부터 집중.. 이제부터 진짜.. 자 앞쪽에 확인.. 앞쪽 능선 매우 위험함.. 선구백질.. 하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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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삼삼! 좌삼삼! 우삼삼! 좌삼삼! 우삼삼! 우삼삼! 우지마! 우지마! 아 맞다 가자! 아악! 뭐야.. 아.. 아.. 다깝지? 내가 더 가깝지? 뭐야.. 우삼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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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무슨 탑 20으로 놀래.. 자존심 상하게.. 아.. 너무 안 좋은데? 우삼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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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미래에서 와! 우리 동네는! 우리 방 왜 이렇게 맨날 미래에서 오냐고! 아.. 여기 뭐야! 평야봐봐! 벼 심어도.. 전국민이 다 먹겠네.. 나무 좀 심어라! 여기 있는데 한 명! 어디있냐 얘? 우카의 치킨 먹었구나! 아 따가워.. 여섯 명 생선! 병민아 할 수 있어 이거! 할 수 있어! 제대로 하자! 일로 돈다 이제! 일로 돌아서 와! 100%! 일로 돌아서 와 이렇게! 오케이 1끌 땄어! 따놓은 당상! 안 돼! command okay Group Went to Dar Dar לה 인간 오병민 정말 오랜만에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딱 한 번만 진짜 저 진짜 이렇게 무릎 가벼운 놈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보라 한 번 돌겠습니다 한 번 딱 한 번만 더